5 5 5 5 5 5 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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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녕하십니까 밴멘 씨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백신 접종 하러 가고 있구요 접종 때문에 조기 퇴근을 했어요 4시에 접종이고 제가 접종할 백신은요 화이자 백신 인데요 어 병원이 가까운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마침 이분의 버스 한 대가 도착하네요 다행이게 4시에 접종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된 이상 병원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백신 접종 다 하셨어요 동생도 했고 이제 가족 중에서 1차 접종 저만 남았죠 편의점 가서 먹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백신이 한 게 좀 무서워 가지고 그런 건지 부작용 그런 염려 때문에 편의점 음식 같은 거 먹기 좀 그렇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poco 시원한 이거랑 같이 찍어서 먹을게요 먹을게요? 네 응 이런 것도 적절해 사avo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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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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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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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ать